안녕하세요 나승현입니다. 이번주 조지아 소식, 주말 올라온 소식까지 포함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토가 회원국 정상회담에 드디어 조지아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조지아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이자 또 이렇게 매우 반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29일부터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회원국 정상회담에 조지아 관료들이 지금 초청이 됐습니다. 조지아로서는 지금 나토의 연대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뜻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동반 국가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조지아에는 일부 영토 두 지역 아파지역과 치안발리 남오세치아 지역이 러시아에 점령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조지아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치에 합의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조지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어떤 의미와 영향을 갖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러시아 하원이 해외 기업의 자국 광물 자원 개발 금지법을 통과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러시아에 있는 광물 자원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법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러시아 시민이 창업한 개인 사업자만이 러시아 내의 광물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법안 초안에는 러시아 철도 바이칼 호수에서 암후로 지역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 인근에 건설된 광물 추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0일간 에너지 수출로 1,00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4조 1,697억 원인데요. 국제 화석 연료 가격 상승 덕분에 예상외로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에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 가스 수입을 금지했지만 중국과 인도는 오히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시장 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약 40년 만에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내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각 지역의 인플레이션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와 코카소스 3국에 속히는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은 앞으로 1년간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올해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그것은 13%에서 15% 정도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까지 지금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고 경기침체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 중앙아시아의 스탄, 일명 스탄 국가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고 저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스가 두 개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이사진이 키르기스탄 이시쿨 지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이시쿨 지역은 이 지역, 이 나라의 동부에 위치해 있고 인구 5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 이시쿨 호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일명 요즘에 K-시티 네트워크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 이건데요. 키르기스탄 국가투자청 역시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투자까지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환경운동가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타지키스탄 동부에 있는 소수민족자치구에서 범죄 지도자 두 명이 지금 사살됐습니다. 먼저 인도를 하려고 했지만 소환을 하려고 했지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사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죠. 작년 11월부터 중앙정부가 고로노 바닥시안 자치주에서 소수민족을 강경 진압한 이후에 중앙정부와 고로노 바닥시안 자치주 간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범죄 지도자로 보고 있는 두 명이 사살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과 관세의 면제 정책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무역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도 우크라이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세를 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내준 나라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스위스, 노르웨이, 리 텐슈타인 등 국가들에게도 무역자유와의 동참의 뜻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편 EU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수출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지금 폐지한 상태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어느 쪽에 있냐면 조지아에서 이쪽 더 동쪽이고 카스피해를 인접해 있습니다. 조지아 코카소스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카스피해가 있는데 카스피해의 동쪽 약간 아래 남쪽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고 양국 간의 전략적 수준으로 이렇게 서로 우호적으로 관계를 맺자, 협력을 하자 지금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투자, 산업, 운송, 에너지, 농업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카스피해에서도 협력을 지속하겠다. 카스피해는 아시아 북서부 유럽 사이에 있는 내륙 호수로 조지아 동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또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또 이렇게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또 이렇게 뛰어들었네요. 한편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또 터키를 또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의 위협에 대한 터키의 우려를 이해한다. 그리고서는 이런 불안정한 것들은 시리아의 체류 중인 미국 단체가 분리주의 감정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 세력이 터키의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카스피해, 흑해, 터키도 이렇게 흑해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카스피해와 흑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 아니면 전쟁 이렇게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조지아 관광하기 너무 좋은 곳이죠.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조지아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좀 안정이 되면 그 2020년경에 직항이 놓여질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추진이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죠. 포르투갈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조지아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는 그 조지아 서쪽, 수도에서 서쪽의 쿠타이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협곡 두 개가 있는데 마트빌리 캐니언과 오카체의 협곡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관광... 관광... 어디죠? 아, 언론에서 얘기를 했군요. 이 두 협곡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다. 자연의 기념물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 한 면을 넘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두 협곡은 쿠타이시 조지아 서부 쪽에 위치해 있고 협곡은 풍경이 아름답고 1년 내내 그 풍경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언론이 건 슬로건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집에서처럼 조지아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조지아는 사람, 풍경 및 자연으로 구별됩니다. 조지아와 포르투갈에는 많은 유사점, 전통 및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칭찬 일색을 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인데요. 점점 관광이 활성화되면 조지아는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좀 가보고 싶습니다. 내년 여름 아니면 올겨울에도 좋을 것 같죠.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